100세 시대하고 내가 100살이라면 잔치를 어떻게 할 거를 확보해 드리겠습니다. 박수 한 번 주실까요? 저는 10세대전, 지금 100세 시대입니다. 여러분, 100세 하실 수 있어요. 열심히 운동하시러 수 많으셨으면 100세 하실 수 있습니다. 박수 한 번 주세요. 박수 한 번 주세요. 내 친구 오늘은 소식이라네. 나는 남은 너나치 아껴준 당신이기에 듀폰점을 느끼는가 봐. 서로가 사랑하고 의지하면서 나머지 인생 백색 시대를 백색합시다 여러분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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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